이래도 파워풀하게 춤을 춰보도록 할 테니까 약간 괴링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아 얘네가 열심히 한다 라는 거 아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아 무릎 조심하고 무릎까지 내려가면 안되고 음 아 아 아 거울 속에 내 표정 가봐 내 표정 뒷기다려 온 이내 연습했던 두 대회 인사로 그대로 하면 돼 세일에 햇살 체크하고 한 번쩍 벌떨음은 매일 걷던 거에요 요약은 완벽한 입을 걸어보고 싶어 물엌 앞에서 손질 새어도 당겨서 둘,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때로 되는 게 어렵다 서 저 만남은 너무 어려워 왜 you feelin' like I Hey 안녕 그 맛을 꺼내대 주가 소리 캐슨 내 맞설이는 playlist yeah yeah 놀란 나의 동기 알려도 너의 이름이 뭐가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I love you I love you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속 뵈고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나야 이 순간이 있어 너와 주문비를 독특거려줘 어색한 이 속까지도 너와 나의 참는 날 너의 사이를 싶어 네도 내 이름을 떠 이렇게 영원히 번쩍일 수야 나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그렇게 만났어 반성도 너와 안녕 감사합니다.